물가잡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이사들과 지역연방은행장들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. 다수는 9월 회의에서도 0.5%포인트는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고하고, 3번 연속으로 0.75%포인트 파격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메리데일리 은행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물가를 통제하기까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.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장은 아무도 2번 연속 0.75%포인트씩 대폭 금리를 인상했다고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. 시카고 연방은행의 찰스 에반스 은행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9월 회의에서 0.5%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9월에도 3번 연속으로 0.75%포인트 파격 인상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는 9월 20일과 21일에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적어도 0.5%포인트의 금리를 더 올리되 그때까지 물가 진정이 미흡하면 0.75%포인트 인상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다만 6월 중순부터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있어 곧 발표되는 7월의 소비자 물가가 6월의 9.1%에서 다소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7월의 소비자 물가가 다소 진정되면 9월의 기준금리 인상폭은 0.5%면 충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상당수 경제분석가들도 연준이 9월에 0.5%포인트 인상하고 11월과 12월에는 각 0.25%포인트씩 올려 연말까지 3번에 걸쳐 1%를 더 추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2.25% 내지 2.5%로 올라 있는데 앞으로 1%를 추가하면 올 연말까지는 3.25 내지 3.5%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경제분석가들은 연준이 올 한해 7번 기준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진정시킨 다음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불경기와 실업률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. 경제분석가들은 연준이 올 한해 7번 기준금리 인상폭이 있습니다.